아 이제 대회 한 5시간 남았는데 코드는 기억하고 계시죠? 몰라요 지금 한 끼어서 다 잊어버릴 수 같은데 아무 기억도 안나고 그러니까 근데 나가는 거 한마디 해줘 그럼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네 정신영과 함께 도망자를 찍고 있는 정신영입니다 네 저도 남자의 자격 애청자로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좋은 공연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와나 진짜 힘들게 가는거죠 지금? 아니요 힘들죠 아니 나 스케줄 나 너 그럼 나 못와 정자 이거 제대로 얘기해도 뭐다 진짜로 정자 열심히 뛰었을 뿐입니다 정자 열심히 뛰어 고생하고 야 팀한테 피해주지 마라